이어서 72쪽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을 보겠습니다.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아까 실식에 곳이 떨어지고 2인의 사업에 착수한다. 그런데 그 장소가 환지방식 장소다. 그러면 이 시행자 이렇게 사업장에 들어가서 정시로 공사를 하려고 할 때에 미리 계획을 작성합니다. 개발해서 환지 일으켜주겠다라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죠. 시행자가 말이죠. 여기 A것이 있다, B것이 있다, C것이 있다. 도로가 있다. 전이다, 답이다, 잡종이다. 아니면 임야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D것이 있다, E것이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대부란 말이죠. 이렇게 가부것, 의료것, 병것, 정의것, H것, Y것 있다 합시다. 여기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면적은 1000종 부터고 이건 1500종 부터고 이건 700종 부터다 등등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들어가서 정시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개발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만들어요. 그걸 환지기로 하죠. 이렇게 딱 개발해서 이렇게 토지계획을 한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넣고 이런 도로 같은 것을 공공설이라고 공공설 공공시설의 도로는 여기다 이렇게 하고 공원은 여기다 하고 공공설 그리고 필지를 딱 다 나누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쫙 나오죠. 이렇게 해서 환지 주겠다는 건데 이 계획을 환지계라고 해요. 이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꼭 포함시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환지 페이트를 집어대야 돼.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전체로 하겠다라는 환지 설계를 반드시 집어대야 돼요. 쉽게 말하면 환지 배치돼요. 이때 환지 설계를 할 때는 이 정전 A 거 이게 땅값이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짜리 주도록 하는 것이죠. 원칙 이렇게. 이렇게 정전 토지 가격을 감안해서 환지 가격을 감안해서 똑같이 주는 걸 1억짜리 했으면 1억짜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은 500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면적은. 이걸 평가식이라고 평가식. 환지 설계할 때는 정전 토지 가격과 환지 가격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평가식이라고 정전 토지 위치와 면적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을 면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식의 원칙이냐. 평가식 원칙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면적식을 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환지 계단은 반드시 이걸 집어대야 돼. 구체적으로 이 필지는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필지 별로 된 환지 면에서 정확히 정해요.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환지 계획에서 이 땅을 A에게 주기로 확정됐다면 A한테 사업 끝나고 나서 주는 거예요. B한테 주기로 했다면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B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차 여기에 있는 땅 진중. F라든가 여기 H가 나는 땅 안 받을래요. 이 시행자한테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있는 땅도 나 안 받을래요. 라고 동에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동이라든가 신청해서 땅 환지 안 줄 수 있어. 이때 그래야 될 것은 돈 주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 청산 대상 토지를 미리 여기다 딱 집어대요. 이 필지는 이렇다. 저 안에 있는 관리는 이렇다. 이렇게 필지 별 관리별에 대한 청산 대상 토지 면에서 정해요. 청산 대상 토지 면에서. 청산이 아니라 청산의 별 대상 토지는 이거다. 라고 정확히 조사에 담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상상을 줄 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엄청난 사업병을 투하해서 개발해가지고 A한테 B한테 주잖아요. 그때 이 사업병에 충당해 쓰세요. 라고 여기에 정전 토지 소자들이 토지 부담한다고 그랬죠. 이 토지 소자들이 토지를 부담해. 그 부담율은 정전 토지 대비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담원이 일반적이고 50%를 가지고 사업성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60%를 정해서 친할 수도 있고 60%를 초과해서 진행하려면 토지 소유의 3분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아무튼 토지 부담율을 50%를 정했다면 절반씩 낼 생각하면 돼요. 이때 그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이 사업병에 충당해 쓰세요. 라고 시행자가 챙겨갔죠. 그 땅을 뭐라고 할까 채비집. 그래 채비용에서도 꼭 정해. 저 땅은 채비로 할 거야. 채비용에서 꼭 포함하고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면 시행자가 이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필치별로 환직에서 바로 필치별로 A한테 주겠다 B한테 주겠다. 그 땅 지진들한테 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공공설 용지인 도로, 공공부지 이런 용지도 필요하죠. 그걸 보루지라고 보루지. 사업병에 충당해서 뺀 땅이 채비집 빼고 나무를 보루지라고. 뭐라고 한다고? 보루지. 그래서 이 보루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채비자하고 공공설 용지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 보루지에서 정해. 이때 이제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냐? 시행자. 보루지는 이것보로 보루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보루지는 환직에서 정해. 야 이 도로는 도로괄청한테 준다. 공공원은 과외괄청한테 준다. 이렇게 환직에서 정확히 정해.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환직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제할 때 보세요. 정전 토지에 있는 관계를 개발된 환지로써 개발된 토지로 이렇게 옮겨줘요.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준다. 이걸 평면한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평면한지. 이것은 시행자가 말입니다. 이 정전 토지 소재에 동의 없이 직권으로 A한테 5배, B한테 5배, C한테 4배.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직권으로. 이 때 A 원래 토지 부담이 50%이면 천종 500만 원 주고 끝내도 돼. 그러면 끝났어. 더 이상 주고 받을 거 없어. 1억짜리 1억 줬단 말이야. 그런데 B는 1,500 중 절반 부담이 750%였는데 500% 줘 버렸네. 그러면 250% 더 줬죠. 이렇게 하셨어. 이걸 감안지라고 그래. 그러면 청산만 계산을 주면 돼. C 원래 700짜리 절반 부담이 350%인데 50% 줬죠. 이건 증환지라고 그래. 이때 봐봐. 증환지, 감환지, 이거 적응환지 할 때 시행자가 정전 토지 소재에 동의 없고 해 직권을 할까? 그래 직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어. 법에서. 그런 힘을 공용환지라고 그래. 공용환지. 강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차액은 청삼으로 주고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콩 많은 땅을 저 와이라는 사람이 또 가지고 있어. 여기 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콩 많은 땅. 그러면 야 너 토지 면제 너무 적어. 그래서 너는 돈 받고 나가라 해서 직권으로 직권으로 화한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화한지 부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화한지 부정도 할 수 있어요. 이때 화한지 부정은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여기 봐봐. 토지 소재가 신청을 해. 토지 소재가 동의해서 줬어. 그런데 신청과 동의하에 화한지를 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 권리를 위협할 수가 있으니까 야 임차권자가 있는 토지 경우는 토지 소재하에 신청과 동의해서 화한지 부정을 결정하면 안 되고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합니다. 이때 정전 토지에서 화한지로 권리를 옮겨주는 평면이라는데 토지에서 토지로 권리를 옮겨주는 평면인데 이때 평면은 아까 적응한지 적응한지 감한지가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쇠라는 사람이라든가 여기 의리라는 사람이 거물 가지고 있다. 또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있다. 이 사람들이 화한지만 받으러 와 가지고 거물질하니까 머리 아파 죽겠어. 어. 거물질이면 정말 머리 아파지 많거든. 그래서 시행자한테 그래. 내가 정말 거물질이 좀 힘드니까 시행자께서 덩달아 여기다 거물 구본건축을 건축해 가지고 건축을 일부하고 토지 공인 물것을 좀 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낼 수 있어. 이렇게 알겠죠. 그래. 이때 신청을 해 가지고 알아서 내가 거물쥐고 땅까지 지불해서 만들어줄게. 이걸 주는 거 뭐라고 그래.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입체환지. 좋았어. 자. 뭐라고 한다고. 입체환지. 뭐라고 한다고. 입체환지. 입이 뭐냐면은. 여기 봐봐요. 입 봐봐. 여기 봐봐요. 이 입이 아니라 한자로 세울입이에요. 세울입. 뭐라고 한다고. 세울입. 그래. 세우다. 세울입. 세울입. 뭘 세웠어. 건축을 한 몸체를 세웠어. 여기 봐봐요. 입자를 알 밑에. 입자가 세울입이요. 세울입. 건물이란 몸체를 땅에 있다 세웠어. 이 채가 뭐냐면은. 건물이란 몸체채자에요. 그래서 건물이란 몸체를 세워 가지고 땅을 바꿔줬다 이거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입체환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 알았어요. 입체환지는 직권으로 시행자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말이에요. 무엇을 받아서 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재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재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여기 건물이 있는데. 저기. 제일 안. 저. 그거. 저. 아무튼. 저. 더블한 사람이 있는데. 건물 보니까. 이게 무화건물이에요. 무화건물. 뭐라고. 무화건물. 여기 땅은 국유지인데. 국유지인데. 무화건물 가지고 있어요. 무화건물 소재는.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입체환지를 계획할 때는. 입체환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이때. 입체환지라는 뜻을 아셔야 돼. 입체환지는. 정전토이라든가. 건축물에 있는 관계를. 반드시. 이렇게. 건축물을. 굽은 건축물을 건축해 가지고. 반드시. 뭘 지어 가지고. 굽은 건축물이. 굽은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물을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함께 부여한 것을. 입체환이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음. 당연히죠. 굽은 건축물을 건축에서. 굽은 건축물을 건축에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때. 여기 봐봐요. 만약. 입체환지를 하게 될 때는요. 입체환지를 하게 될 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토지소자. 건축물소자들이. 무조건. 입체환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봐봐. 여기. 구분 건축물을 지금. 입체환지 대상인. 구분 건축물을요. 최소 공급 가격이 봐봐. 최소 공급 가격이 한 세대당. 1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다고. 가지고 봐. 공급 가격이. 근데. 여기에 있는 땅.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저기 어떤. 저. 그. 아이라는 사람이. 이게. 종전을 권리 가격을 평가해 봤더니. 2천만 원이 안 돼. 2천만 원이 안 돼. 2천만 원이 가진 자가. 1억 원이 하나 분양받으려고 신청한다고. 이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봐. 이. 공급하게 될. 최소 공급 가격에. 70% 이하 짜리는 안 받아준다. 몇 퍼스트 이하. 70% 이하. 정전 권리 가격이. 정전 토요라는 건축물으로. 권리 가격이. 최소 분양 가격에. 70% 이하밖에 안 된다.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도 할 말 없다. 알겠죠. 몇 퍼스트 이하이면. 10. 근데요.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어. 여기 봐봐. 여기. 을은. 건축물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감자가 맵아봤더니. 여기 보세요. 감자가 맵아봤더니. 이거 콩만해. 집이. 주택인데. 주택이 콩만해 가지고. 감자가 1천만 원 밖에 안 나왔다. 가지면. 천만 원. 천만 원 밖에 안 나왔네. 이거 1억에 최소 공급 가격이. 결정 났네. 70% 이하드. 이건. 근데. 입체환지 신청 받아줄까. 안 받을까. 주택은 받아주죠. 주택은. 이게 중요해. 그자의 주관념을 통해서. 야.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주택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자의 정전의 권리 가격이. 이것을. 최소 공급 가격이. 70% 이하드 받아줘라. 그래야 주관념을 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받아준다고요. 주택.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주택이 있는 토지 소재는. 정전의 권리 가격이. 얼마가 됐든. 신청하면 받아줘라. 라고 해서. 그자의 주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입체환지 신청을 했던 친구들. 거기에. 정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 근데. 입체환지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갔다. 이거 받아갈 때. 설권 언제 취하냐면. 다. 중검사 끝나고. 바로. 60인의. 환자에서 정한 대로. 환체문에서. 줍니다. 시행자가. 공고하죠. 공고 오늘 했다면. 다음 날이면. 환자에서 설권을 취재하죠. 이때. 입체환지를. 저 받아갔던 친구들도. 입체환지 대상 건축물 리부인. 구분수일권하고. 땅에 대한 공유지분을. 이때. 이때. 그래. 이때. 지도하니까. 이때. 정전 토지에. 설정되던 저당권도. 이날에. 딱. 입체환지 대상으로 이전돼서. 전장권 간장 따라온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아까 이거. 종전에. 이거. 넓은 땅. 천. 저금부터 1억이었어. 이거 500짜리. 500짜리. 1억짜리. 2억짜리. 2억짜리. 1억짜리. 1억짜리. 2억짜리. 동원해서 감정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가케 하고. 평가된 자료를 얻다 보내느냐. 토지 평가 협의했다 보내. 얻다 보낸다고. 토지 평가 협의했다 보내 가지고. 심의를 해. 심의해서 체육을 결정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말입니다. 원칙은. 적절한 환자가 되도록. 적응한 지가 되어서 그래요. 봐봐. A가 있다는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 비슷하게 줘요. 더하고 뺄 것 없이 적절히 줍니다. 이걸 적응한지라고 그랬죠. 그래 적응한 지가 되어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적응한지를 하고자 할 때 환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곱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정전토지하고 환지의 위치, 지모,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알겠죠? 일곱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위주면 토수리환. 그때 토질이지. 토지 형태가 아니다. 이걸 취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아까 환직 인과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서 작성한다고 인과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바로 74페이지 환지의 지정 이 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사업하기 전에 여기 A가 이 땅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어떤 평지가 있다. 야 평지가 있으면 사업 안에 있다면 평지가 있으면 이쪽으로 야 이 D는 문제가 안 되니까 평지예요. 공사 안 해도 되겠어. 근데 네 땅은 막 바시가지고 너는 밧두르겠다. 그래서 평탄 작업을 해야겠다. 너 공사 도중에는 사용식 못한다. 너의 임차권자가 있으면 너도 못한다. 그래서 너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점 찍어가지고 말투 박아서 우리 사용식 할 수 있는 권리만 옮겨줄 테니까 임시로 와서 사용식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걸 환지 예정지라 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환지 예정지를 꼭 시행자가 지정할 필요는 없고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만약 지정을 하게 될 때 정전 토지 임차권자의 품이 있다면 그것도 환지 예정지에 꼭 지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효과 바로 정전 토지에 있는 사용식건만 환지 예정지로 이정돼서 이 A하고 A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입당에 가서 사용식만 하면 된다. 그 대신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식 못한다. 정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적용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A가 새로 치던 것은 절대 아니다. 소유권 이전과 변경은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무엇은 없다고 오 좋아 좋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바로 D끝 땅이지 A가 새롭게 소유권을 치는 건 아니다. 그러면 A하고 A의 임차권자에게 D의 땅에 와서 사용식 할 수 있는 기간은 시행자가 알려주거든 야 언제부터 사용식해라 라고 효율의 발생을 알려주는데 그날부터 환층 공고일까지만 임시로 사용식할 수 있고 그 장소에 사용식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사용식할 수 있는 시작할 날을 따로 알려주는데 그날부터 환층 공고일까지만 사용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지 예정 지정이다. 환지 예정 지정 있으면 정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으로 절대 소유권 이전 변경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꼭 아시고 이때 환지 예정일을 지정하게 되는 시행자는요 자기 몫으로 이렇게 미리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이건 채비용도야 라고 지정할 수 있다. 이 중에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지정할 수 있어. 환지 예정으로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지정했다면 시행자는 이 토지에 대하여 사업 도중에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에 그래 사용도 수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험사 전에도 충험사 전에도 또 이 지정권자한테 가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이 처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이 만약 이때 팔았다. 시행자 여러분이 샀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입자가 되는데 매입하냐는 언제 소유권을 취하냐 여러분으로 소유권 2등급을 마칠 때다. 만약 안 팔아먹었다 그러면 시행자는 이 채비자의 소유권을 언제 취하냐 환지 예정권 공고에 담요 취하냐.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해서 끝냈다. 75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공공사 끝났다면 충험사다. 지정 후에 그리고 몇 전에 환지 시행을 해준다고 60일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바로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나서 바로 60일에 환지 시행을 공고하죠. 환지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도 봐야 되냐 환지에서 정한대로 토지 소재에게 통제하고 모든 사람이 하도록 공고하면 끝이다. 오늘 환지 시행을 공고했다면 언제 회로 발사하냐 다음 날. 그래서 환지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언제 정돈처로 간주해서 소유구치하냐 환지 시행을 공고해 다음 날에. 그때 정전토지에 있는 권리가 위주로 다 이전 되는 것이 원치지만 다만 두 가지는 못 따온다. 정전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전속하는 것 정전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전속하는 것은 절대 환지 시행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환지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도 그 자리에 있지 환지로 유지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발사합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이 된다. 언제 소멸이 되느냐 환지 시행을 공고일이 끝난 때지 다음 날이 끝난 때가 아니다. 다음 날은 깨끗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니까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 시행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때 다 소멸이 된다. 그 다음 날은 깨끗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가도록 하게 이해합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바로 아까 다 했은 중요한 것은 체비지는 누가 가지한다고? 그래 보르지는 환지기 승환자가 그래 그래 그게 나아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환지 처분할 때 봐봐 이때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처분할 때 어떤 자는 적화인지 그래서 청사금 주거받을 일이 없어 청사금 없어 어떤 자는 증화인지 그때는 청사금 얼마 받아가야 된다 라고 내놔야 된다 라고 결정하겠죠? 그래 여기 봐봐 청사금 결정은 뭐 할 때 결정한다고?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니까 사업도 들어가지 아니면 만드는 환지 계획 속에는 절대 청사금 결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만약 가만지 처분을 하게 된다면 야 너는 청사금 얼마 받아간다 라고 청사금을 결정해 이렇게 청사금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근데 아까 환지를 지정하지 않기로 되는 환지 부정 토지수여 여기는 환지 처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환지 처분 전에도 그네들에게는 청사금 규모할 때 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청사금 확정돼 언제 확정된다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청사 확정돼 확정되면 이때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합니다. 그러나 외의적으로 보세요. 이때 환지 처분 공고 후가 아니라 환지 처분에도 미리 청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교부할 수 있죠?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토지수여 그 다음에 이 확정된 청사금은 환지 처분 공고 후 일괄 징수 일괄 지급인데 외의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아주 중요하고 이 청사금은 몇 년 동안 관리 행사가 이루어져는 시효로 소며되는가 5년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다 나름대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때 환지 처분 공고하고 나서 시행자가 또 할 일이 있어 등기 뭐 해준다고요? 등기 이 환지에 대한 등기를 누가 해줘요? 시행자 해줘요 그렇지만 몇 년 해줘야 될까? 시행자 이때 시행자가 행정체면 촉타 비행정체면 등기를 촉타가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 해주죠 이때 이 환지 처분 공고하고 나서 그 14일 이내에 등기 들어갈 때까지는 원래 다른 등기는 안 된다 그런데 이 환지 처분 공고 전에 확정일자에 있는 수리하여 등기 원인이 생명의식을 질문했다 이 안에도요 여러분이 저 땅을 마음대로 소지하면 팔고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계약서 쓰고 등기를 갖고 해주면 되는데 안 했어 매수인이 바빠가지고 안 했어 그러면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가서 공정받아가지고 언제 우리가 매매계약 처리했습니다 이런 매매계약서 같은 것이 증여계약서 같은 것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며라고 그래 그런 서면을 확정일자에 의해서 받아 놨는데 이전에 받아 놨으면 그 친구는 이 사이에 와서 내 거 등기 좀 해주세요 내가 원래 이 땅 샀습니다 알아서 등기 해주고 네가 환기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계치들이 알겠죠 그래 환점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했다면 그 등기는 바로 이 사이에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켰습니다 도시관법은 이 정도면 훌륭해요 하나만 딱 여기 들어보셔요 이 도시발구역 안에 도로 설치문제 그 다음에 상하수 설치문제 이 설치와 비용은 바로 지자체에서 해줘요 누가 한다고 지자체 그리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통신 그걸 공부하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통신에서 해주거든 그 비용도 그 자리에 부담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가 전선을 공부하는 전기를 공부하는 한전에 했다가 땅 위에다 전부터 세워서 공부하면 미관을 제하니까 땅 속에다 좀 해주세요 라고 지중선로를 설치할 수 지중선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뭐를? 지중선로 그러면 지중선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돈은 이 요청했던 시행자가 2분의 1 그리고 한전에서 2분을 내야 돼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용방식일 때 그래 무슨 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그런데 이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했어 무슨 방식으로 했다고? 그래 그래 전부 환지방식으로 하면 주로 조합같은 시행자가 해서 조합원들이 공공서를 용지 내고 그러거든 그래서 부담이 너무 컸어 그래서 우리 법사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했던 이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지중선로를 한전에서 요청했다면 요청했던 시행자가 2분을 낼 게 아니라 너는 3분만 내고 한전에서 3분을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 되죠? 무슨 방식일 때? 전부 환지방식일 때는 요청했던 시행자가 얼마나 된다? 3분의 1 공급자가 얼마나 된다? 3분의 1 이게 키포인트 알겠죠?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요청하라고 요청하라고 땅 위에다 할 때는 한전에서 다녀야 되고 지중선로를 요청할 때 수용방식이다 그러면 절반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응? 다시 3분의 1 라고 했지요 3분의 2 3분의 1 응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라고 했는데 3분의 2 3분의 1 오케이 자자 한전에서 3분의 2 알겠죠? 9천만원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9천만원 나왔다면 요청자가 3천만원 한전에서 6천만원 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고생하셨어요 반드시 학생하실 거예요 화이팅 안녕하세요